책 속에 사람이 있다, 길이 있다, 울림이 있는 감동과 재미, 버라이어티 북터크쇼, 장비 팟캐스트, 라디오 책다방 학교에서 제 연구실에 상담하러 오는 학생들, 특히 여학생들에게 한동안 권했던 책이 김영경 선생이 쓴 소설, 사랑을 선택하는 특별한 기준하고 시내 21 조선이 전 편집장이 쓴 소설, 열정과 불안이었습니다. 주인공들이 정신분석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찾아나가는 그런 과정을 그린 책들인데요. 우연이지만 김영경, 조선이 이 두 명의 작가는 강릉여고 출신의 친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에게 두 책을 빌려간 학생들 또는 그냥 가져간 학생들 한결같이 큰 도움을 받았다고 얘기했고요. 이 책을 권해서 거의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여성들이 그만큼 비슷한 상처를 안고 사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한 적이 있고요. 제대로 된 상담은 해주지 못하고 제가 책을 권한 이유, 사실 갈수록 알 수 없는 게 여성이더라고요. 제가 아내와 딸의 마음도 잘 알지 못하고 그걸 인정하고 나니까 어설픈 조언을 하느니 제대로 쓴 책을 권하는 게 낫겠다 싶더라고요. 제가 학생들에게 권하던 그 소설을 쓴 작가 김영경 선생, 최근 들어서는 소설보다는 사람 풍경, 천계의 공감, 이런 인간 심리를 다룬 에세이를 주로 내놓고 있는데요. 이번엔 아예 남자를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남성 심리를 주로 다룬 책을 쓰셨습니다. 오늘은 김영경 선생님을 모시고 왜 그렇게 사람의 마음에 관심을 갖게 됐는지 얘기를 들어보려고 하고요. 소설에서 심리 에세이 쪽으로 방향을 돌린 이유는 뭘까? 제가 궁금해했던 그런 얘기도 들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책다방문을 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팟빵 어플리케이션에서 라디오 책다방을 검색해서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북토크는 김영경 선생님 모셨고요. 1960년 강원도 강릉 출생, 경희대 공문과 졸업, 석사도 수료하셨고요. 83년에 문예중앙에 신인상의 시가 당선되면서 그리고 85년에는 문학사상 신인상의 역시 중편소설 죽음잔치가 당선되면서 작품활동을 시작하셨고요. 장편소설로 새들은 제 이름을 부르며 운다 등 여러 작품이 있죠. 제가 이미 오프닝 때 작품들 소개를 쭉 했었기 때문에 선생님 소개 그냥 간단하게 이 정도로 마치고요. 김영경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빠뜨릴 뻔했죠? 함께 오늘 한... 네, 안녕하세요. 소설 쓰는 황정은입니다. 아유, 참. 안 하면 안 나네요, 이거. 매번 그래도. 네. 선생님, 오랜만에 이제 신작을 발표하셨는데요. 네. 소설로도 유명하시지만 에세이스트, 특별히 최근에 이제 심리 에세이로 독사들한테 상당한 공감을 불러일으키셨는데 에세이와 소설을 쓸 때 어떻게 다른지 이런 좀 간단한 질문으로 얘기를 좀 시작해 볼까요? 반응 후에, 발표 후에 이제 어떤 반응이 있는지. 반응 후에 어떤 발표가 있는지 뭐 이럴 뻔했어요. 아까 쫓아왔어요. 긴장하셨어. 이번 책 경험과 관련해서 발표 후에 반응은 어떤지. 에세이와 소설을 쓸 때 어떤 다른 점이 있는지. 저는 쓰는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소설을 쓸 때는 뭐 상상력이나 언어나 이런 것의 제약을 일부러 하나도 없이 제가 쓰고 싶은 대로 쓰는데요. 에세이를 쓸 때는 그 반대예요. 독자를 20살 먹은,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같이 졸업하고 사회에 갓 나온 20살짜리 청춘들이 읽었을 때 이해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쓰자. 그래서 제가 쓰는 에세이가 다 심리 에세이인데 어려운 심리 개념들을 풀어서 쓰고 있기 때문에 그걸 굉장히 중요시해요. 20살짜리가 읽어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게 쓰자. 그래서 쓸 때 일단 소설을 쓸 때랑 에세이를 쓸 때랑 뭐랄까 제 입장이 완전히 다른 지점에서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책이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공감한다고 말하는 독자들의 반응이 에세이 쪽이 훨씬 더 많이 쉽게 공감했다. 이런 반응이 들어오고 그래요. 예상한 그 연령대의 반응인가요? 예상한 연령대는 아니고요. 제가 우리 20대랑 요즘 20대랑 다른지 모르겠는데 내가 20살짜리를 독자로 상정하고서 이렇게 말하면 가끔 어떤 친구들이 20살짜리가 그걸 어떻게 이해하겠니? 그래요. 조금 어렵대요. 그래도. 그러면서 독자가 사실은 좀 더 세상을 살아본 사람들 네. 30대.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두고 고민을 해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책을 손에 집어들기도 하고 공감하기도 하는 것 같아서 한 30, 20대 후반, 30 이때쯤이 공감하는 것 같아요. 20살을 상정한 이유요? 대상으로. 왜냐하면 제가 이런 심리에세이를 쓰게 된 계기가 다 제가 그 나이에 때 궁금했던 사람이 도대체 뭔지 인간의 마음은 뭔지 궁금했던 것에 대한 답을 담았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궁금해하지 않을까 세상에 나와서 처음 사회생활을 하면서 선생님 애독자도 상당히 많은데요. 소설 독자들하고 최근에 집필하고 계신 에세이 독자들은 어떻게 다른지 말씀 좀 해주세요. 제가 일일이 그 어떻게 다른지 잘 모르겠어요. 바보 같은 질문.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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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문학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은 소설을 읽고 그냥 삶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실용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에세이를 읽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에세이 읽는 독자들도 고등학생부터 50 이상의 어머니들까지 에세이는 굉장히 독자 폭이 넓은 것 같더라고요. 선생님 어느 쪽 반응이 더 반가우세요? 저는 젊은 친구들이 더 반갑죠.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에세이 쪽 독자들? 아 에세이 쪽 젊은 독자들. 그러니까 제가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냥 그대로 한 20년만 더 살면 된다. 그런데 젊은 친구들은 아직 인생을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은 이런 책을 읽으면 앞으로 긴 인생을 사는데 그래도 작은 노잣돈처럼 지침. 무슨 그렇게 힘이 조금이라도 얻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곤 해요. 그게 아마 20대 정도의 독자를 상정하고 글을 쓰시는 이유랑도 같이 연결이 되는 거겠죠. 이번 책 집필 과정에 대한 이야기 조금 나눠볼까요? 선생님 이 책 구상한 계기. 서문에 짧게 언급을 해주셨는데 계기 좀 듣고 싶습니다. 또 집필하신 과정 이야기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 책은 사실은 여기저기서 제가 독자를 만나거나 강연을 하거나 그러면 제가 그동안 쓴 심리 에세이가 언제나 여성 입장에 이렇게 치우쳐 있다고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남성 독자들이 왜 남자 심리에 대해서 쓸 생각은 안 하느냐라든가 그런 책은 없느냐라든가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그리고 또 무슨 그런 종류의 청탁을 받기도 하고 그런데 쓰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제 책 서문에도 밝혀놨지만 남성들은 심리의 시호자도 듣기 싫어한다라는 생각이 제가 갖고 있는 편견이에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책을 잘 안 읽어요. 여자들과 비교가 안 될 정도. 제가 부터 적게 읽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자기 감정을 거의 콘크리트처럼 이렇게 쳐발라놓고 억압해놔서 말해줘도 이해도 못한다. 이게 제 두 번째 생각이에요. 그리고 나중에는 말해주면 듣기 싫어가지고 화낼지도 모른다. 이런 게 제 생각들이어서 남성 심리에 대해서 쓰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를 여고를 나왔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스무 살에 대학에 가서 본 세상은 남성의 세상인 거예요. 우리 학과에만 해도 90%가 남학생이고 다 글쓰거나 글쓰려는 남자들이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다음에 사회에 나가서 사회생활을 할 때도 전 사원의 90%가 남자고 어느 자리에 가도 어떤 행사장에 가도 모든 시스템은 남성 중심으로 돌아가는 그런 세상을 제가 20대, 30대, 40대 동안 경험하면서 남자는 왜 그럴까 이런 생각으로 하나하나 이해해 나가는 많은 얘기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들을 사실 쓰고도 싶은데 안 쓴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편견, 제가 가진 편견 때문이었는데 그래도 쓴 이유는 아까도 말했지만 저는 젊은 친구들을 위해서 글을 쓴다고 젊은 남자들에게 일단 좀 참고 도서가 됐으면 하는 게 있었고 두 번째는 우리 사회에 그 20, 30대 남녀들의 그 남녀 갈등이 너무 심한데 그 갈등을 딱 열고 보면 이유가 뭔가 하면 너무 몰라요. 서로를 너무 모르는 거예요. 여자는 남자에 대해서 환상이 너무 많고 남자는 여자가 뭔 말을 하는지 이해를 못하고 드라마 때문인 것 같아요. 드라마가 환상을 많이 만들었죠. 그래서 이 남녀가 잘 지내기 위해서라도 남자를 잘 이해해야겠구나 여자들이 특히 환상을 깨야겠구나 그래서 그런데 도움이 좀 될까 그런 생각도 하면서 쓰게 됐어요. 사실은 좀 쓰면서 겁이 많이 났고 왜냐하면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남자들이 스스로 자기 입으로 말하지 않는 남자들의 아프고 슬프고 찌질한 얘기들 숨기고 싶은 얘기들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파헤쳐서 적나라하게 써놨기 때문에 원고를 반쯤 쓰고 창비 편집부에 보여줬어요. 이렇게 써도 괜찮겠느냐 이수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라고 대답하시던가요? 괜찮다 그러던데요. 제가 걱정했던 것보다 굉장히 괜찮다 그래서 내가 무슨 허무개그를 했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책을 내고 나서도 진짜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다른 때와는 다르게 친구들한테 전화해서 독후감 막 물어봤어요. 이 친구들은 여자들 듣고 남자들 듣고 여자 남자 다 읽고요. 그런데 다들 괜찮다 그래서 지금 이제 좀 안심하고 있어요. 선생님 이 책 속에 후배나 선배가 많이 언급되고요. 많은 사례가 등장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책을 읽은 당사자로부터 피드백을 받지는 않으셨는지 이거 내 얘기하냐? 이러면서 그 옛날부터 저도 제가 심리에세이에 주변 사람들 얘기를 찌금찌금씩 쓰기는 하는데 언제나 굉장히 많이 각색을 해요. 선배라고 쓴 사람 얘기는 결코 선배가 아니고요. 아 그래요? 후배거나 친구거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기겁 같은 것도 살짝 바꾸고 완전 늘 각색을 하죠. 그렇지만 그 상황에 그렇지만 그 당사자가 아 이건 내 얘기구나 라는 걸 아는 에피소드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는 가까운 사람은 이렇게 전화해서 물어봐요. 나 그 얘기 너 써도 돼? 뭐 이렇게 물어보고 또 물어보지 못하고 쓴 책 내용에 대해서는 책을 보내주고 거기 읽어봤어? 어땠어? 미안해? 뭐 이렇게 애교로 마무리하시는 스쳐 지나간 관계는 어차피 안 읽을 거라 상관없기도 하잖아요. 네. 미험한 이야기를 미험한 이야기를 되게 공감 가는 얘기가 많았고요. 저는 어떻게 이렇게 남자들 속마음을 많이 아실까 생각을 했는데 어디서 이 얘기들을 남자친구들이 많으신 건가요? 남자를 알 기회가? 질문이 되게 이상한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20대부터 제가 산 세상이 어느 곳에 가도 남자가 90%인 조직이었다고요. 대학도 그렇고 20대 직장생활도 그렇고 문단의 어떤 행사 자리에 가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남성 세상 남성의 관점에서 편성된 남성 사회의 질서를 이해하느라고 에너지의 반은 쓴 것 같아요. 선생님 어 네. 맞아. 하시죠. 선생님 정신분석과의 만남이 저는 좀 궁금하더라고요. 선생님 어떤 계기로 정신분석 쪽에 관심을 가지게 되셨는지 그 얘기는 진짜 너무 많이 했는데 아 그래요? 네. 한 번 더 해주시죠. 아 제가 그러니까 20대부터 사람이 궁금해 인간이 도대체 인간의 마음은 무엇인가 이런 걸 궁금 많이 했다 그랬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그런 책들을 꾸준히 읽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는 나와 있는 책이 별로 없었어요. 개론서 한두 권 정도 근데 그 이후로도 그런 책이 나올 때마다 제가 계속 이렇게 사서 읽었어요. 그래서 이론 같은 것들은 거의 이제 뭐 20, 30대를 두고 내내 이렇게 접했던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으로 제가 정신분석을 직접 받게 된 거는 38 그 무렵에 굉장히 심각한 중증 우울증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무기력 삶 전체가 무기력해지는 그런 증상인데 그게 우울증이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그때 이제 처음 정신분석을 받았었죠. 사실 저는 저도 좀 정신분석을 한 번 받아보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그런데 뭐랄까 요즘 대부분 정신과 의사들은 약 처방을 그냥 하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아주 솔직하게 정신과 의사 친구들이 이 얘기 들으면 안 되는데 어쨌든 내가 그놈을 어떻게 믿나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이 정신과 의사들은 과연 어찌 보면 자기 문제도 해결 못하고 있는 사람들일 수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내 얘기를 뭘 믿고 털어넣을까 하는 의문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현실적으로 요즘 정신분석하는 의사가 너무 줄어들어가지고요. 믿을 만한 의사를 어디에서 찾을 수가 있는가 그런 생각 어디 가야 어떻게 어떤 의사를 만나서 어떻게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을까 같은 고민이 저는 좀 있거든요. 선생님 뭐 추천할 만한 의사라든지 그런 의사들이 있나요? 지금 어딘가에 뭔가 질문을 정말 많이 하셨는데요. 어디 가야 그런 의사들을 만날 수가 있는가 신뢰할 만한 신뢰할 만한 내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신뢰한다라는 기준이 되게 사람마다 다른 것 같은데요. 아까 그런 말씀하셨죠. 도대체 이 사람을 어떻게 믿고 내 얘기를 털어놓을 수 있는가 그게 모든 사람이 처음에 제일 먼저 넘어서야 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타인을 믿지 못하는 마음 그게 이제 정신분석 현장에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그것도 심지어 정신과 의사를 만나서 이상화된 좋은 자기 모습만 계속 보여주는 사람도 있어요. 계속 거짓을 연출하는 거죠. 그런데도 그것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는 거를 모르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크라이언트로서도 정신분석을 접할 어떤 기본 사회적 어떤 상식 그런 것들부터 만들어가야 할 그런 시기에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는 들어요. 사실 저는 비교적 좀 솔직한 편이고요. 돈이 아까워서라도 저는 사실 첫 번째부터 굉장히 빨리 제게 핵심에 들어갈 마음의 준비가 제가 돼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미국하고 비교를 봤을 때 변호사든 의사든 판사 검사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의뢰인과의 어떤 정보 보호 개인신뢰 보호 이런 거에 대한 신뢰가 제가 좀 약하고요. 현실적으로도요. 그다음에 잘 하시는 정신과 의사분들은 나중에 다 책을 쓰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신원이 많이 가려진다 하더라도 제 얘기가 어딘가에 나중에 언급되는 걸 보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도 좀 있고요. 그거는 아마 정신분석을 다 잘 받고 나면 그냥 내 얘기가 조금 써지면 어때? 이런 걱정조차. 그런 마음이 없어지는 단계에 가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정신분석을 정말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예전 세대들은 정신분석 한상 일종의 신앙인과 같아서 종교인과 같아서 사람들 앞에 나서서도 안 되고 그런 어떤 직업윤리가 공존하던 하여튼 같이 다 공유하던 시절이 있었다는 건데 지금도 그것도 아니래서 그런 걱정이 저는 있었던 건데 선생님이 이거야말로 처음에 정신분석을 통해서 넘어야 하는 장부일기라고 생각하시는 거군요. 그 믿지 못하는 마음 아무나 찾아가면 되는 그냥 그래도 뭐 좀 더 전문가를 잘 알아보고 찾아가시면 좋겠죠. 구체적으로는 나중에 한번 저한테 소개를 해주세요. 저는 잘 모릅니다. 그냥 김연경 소설님 한테 받아보시고 그건 더 안 됩니다. 저는 김연경 소설의 기존 애독자로서 약간의 아쉬움도 있거든요. 최근에는 과거 작품들의 개정판들 책을 내시고 있을 뿐이지 왜 소설을 쓰지 않으실까 남자를 위하여 같은 이번 책도 어쩌면 소설의 형식으로 담아내실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왜 어떻게 보면 이건 오늘 인터뷰 중에 유일한 공격적인 질문인 것 에세이라고 에세이라고 하는 소설보다 소설을 통해서 막 이게 예를 들면 사랑을 선택하는 특별한 기준 같은 책에는 어쩌면 이런 에세이에 담아낼 수 있는 얘기들을 소설 등장인분들 속에 잘 녹여내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읽고 따라가다 보면 이걸 읽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치유가 일어나는 어떤 역할을 했다면 직설적인 화법으로 돌아서신 거잖아요. 그게 좀 솔직히 독자로서는 좀 아쉬운 왜 이런 길을 선택하셨을까 뭐 이런 그거는 그러니까 문학을 사랑하시는 입장에서 하시는 질문인 것 같고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스무살짜리 인생을 시작하는 스무살짜리들과 뭔가를 나누고 싶을 때 소설같이 많은 서사를 읽어야지만 메시지가 몇 개 건져지는 그런 이야기보다는 짤막짤막한 서사를 하나 읽을 때마다 에피소드를 하나 읽을 때마다 핵심적인 심리 개념을 하나씩 이해하게 되는 그런 글쓰기로 더 쉽게 독자들과 소통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좋은 소설을 써서 훌륭한 예술을 하고 싶다 이런 허위의식이 없어진 것 같아요. 어느 시점에서 그리고 내가 글을 쓰면서 소명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심리 에세이 쓰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더 쉽게 더 독자들과 더 빨리 만날 수 있는 좋은 이별 좋은 이별 우리나라에 이별하는 문화가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너무 이별할 때마다 공격적으로 자기 파괴적으로 변할 때 저거를 이런 생각을 저 혼자 하는 거예요. 그럴 땐 또 혹시 내가 과대망상증 환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고 인류를 구해한다는 사명을 같이 독수료용제 같은 그래서 그런 걸 늘 걱정하면서도 그런 책을 계속 쓰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남자를 위하여 같은 책도 여자들이 남자에 대한 환상을 좀 벗어야 될 텐데 남자들도 자기를 잘 이해하면 좋을 텐데 이런 마음에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제일 편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형식이 에세이인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냥 아 그래 뭐 훌륭한 예술작품을 쓰는 것만이 내 삶의 목표가 아니지 그런 걸 쓰기도 어렵지만요. 독자와 빨리빨리 쉽게 쉽게 소통할 수 있으면 그게 더 좋지 않을까 그게 더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늘 해요. 그런데 이런 질문은 자주 받지 않으세요? 예전에 소설 독자들한테 우리는 당신의 소설을 기다리고 있다. 예전 소설 독자들이 소설을 더 기다린다는 말을 하긴 하세요. 그런데 제가 그렇다고 소설을 완전히 내팽개친 건 아니기 때문에 또 이제 제가 이렇게 에세이로서 해야 할 작업을 거의 다 한 것 같아요. 한 다섯 권 냈는데 이제 다 한 것 같다. 이제는 어떤 부담감 없이 소설만 편하게 써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요즘 하고 있어요. 심리 에세이 같은 것도 예전에 비해서 많이 나와서요. 일종의 블루 오션이 레드 오션으로 바뀌는 것 같은 느낌도 좀 있잖아요. 정신과 의사들이 거의 막 마구 뛰어들고 있고 그래서 좀 바뀌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흥미로운 거는 또 정신과 의사 중에 하지연 선생같이 소설을 쓰기 시작하는 양반이 또 나오잖아요. 소설 형식을 비로소 얘기하는 되게 흥미로운 교차 같거든요. 소설 쓰던 선생님은 에세이 쪽에 이 얘기로 가고 어떤 정신과 의사는 또 소설로 이 얘기를 전달하는 방식을 취하기도 하고 좀 재밌는 변화 같아요. 그 정신과 의사가 소설 형식으로 어떤 스토리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는 방식은 외국에 되게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런 스타일이 나오는 거는 그러믄 엠스커펩 같은 사람도 소설도 쓰고 그랬네요. 어느 시점에. 그렇죠? 최근에도 많이 좀 있는 방식이고 그리고 그게 그분들이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가장 잘 전달할 형식은 이거밖에 없구나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 그 형식을 선택하는 것 같아요. 일단은 소설 허구라는 필터링이 되니까 그렇죠. 의사로서 아까 제가 얘기한 그런 직업윤리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자기가 상담한 사람들의 얘기를 에세이 형식으로 풀게 되면 아무리 신원을 가리더라도 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소설을 통해서 가게 되면 이게 또 완전 허구라는 걸 전제로 깔고 시작하면 좀 나아서 그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것 같고요. 선생님은 계속 신원보장과 거기에 굉장히 집중하셔요. 실제로 되게 중요한 문제일 수 있는 그런데 정말로 제가 왜 외국 정신분석 책들도 많이 읽고 그랬는데 늘 그거는 서문에서 그분들이 늘 밝히는 밝혀요. 어떻게 어떻게 했다. 당사자의 허락을 받았다. 그리고 어떻게 어떻게 변형했다. 이런 걸 밝혀요. 그러니까 책을 쓰더라도 윤리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애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왜 그렇게 걱정하시는지 걱정의 출발은 제가 질적연구라고 해서 불멸의 신성가족이라고 법조계 내부를 다룬 책을 쓴 적이 있는데 23명을 인터뷰해서 책을 냈었거든요. 그때도 너무 중요한 과제가 법조계는 바닥이 좁기 때문에 신원이 드러나면 안 되는 제가 인터뷰한 판사와 검사들이 그 과제에 되게 오래 시달려봐서 그런지 이런 생각을 더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특히 어떤 컨피덴셜리티라고 하나요? 그게 잘 보호가 안 되는 나라라고 하는 걸 제가 미국하고 너무 다르다는 걸 늘 느끼거든요. 술자리에서 너무 쉽게 검사들도 무용담처럼 자기가 수사한 사건 얘기를 털어놓고 이걸 늘 접하다 보니까 좀 강박 비슷한 게 생긴 것도 있는 것 같고요. 선생님 나오신다고 해서 창비에서 독자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셨더라고요. 제목이 무려 본격 괄호 사랑 괄호 닫고 싸움 유발 설문조사 남자는 왜 남자는 왜 가 타이틀군요. 이런 타이틀로 도무지 알 수 없는 남자 베스트를 뽑는 이벤트였다고 하는데 베스트 7의 결과를 민망하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이게 순인 거죠. 1번이 제일 많이 나온 것인데 1. 한 번 웃어줬더니 자기 좋아하는 줄 착각하는 남자 25%나 나왔더라고요. 다 제 얘기 같아요. 그래요? 저는 이 항목 뭐임? 이랬는데 두 번째 수천 번 얘기해도 양말 뒤집어 벗어놓는 남자 이게 20% 나왔고요. 세 번째 여친이랑 길 걸으면서 5만 여자를 다 스캔하는 남자 이게 19% 차마 제 얘기라고 얘기를 못하겠어요. 다 해당되나요? 세 번째 네 번째는 술만 마시면 구여친 옛날 여친이죠. 옛날 여자친구 드립하는 남자 이게 14% 다섯 번째가 아내가 먼저 승진했다고 속상해하는 남자 8% 여섯 번째 밥 먹으면서 한마디도 안 하는 아버지와 아들 이게 다섯 번째랑 똑같은 비율로 8% 나왔고요. 공동 5위 되겠네요. 그리고 일곱 번째가 카메라 모으다가 이제는 자전거에 빠진 남자 이게 5%가 나왔더라고요. 실제로 이 남자를 위하여 책을 보면 이 항목에 해당되는 사례 곳곳에서 만날 수 있고요. 저는 이 질문을 받아보고서 선생님의 베스트 목록은 뭐였을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초반에 남성 중심 사회 남자들 왜 이러냐 20대 30대 40대를 뚫고 오셨다 말씀하셨는데 이 책을 준비하는 동안에도 남자는 왜 그럴까 라고 본인의 궁금증도 있었을 것 같은 거예요. 그거 한 한두 가지 듣고 싶습니다. 그 이 책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이 20대 30대 40대 동안 제가 남자는 왜 그럴까 라고 했던 질문들에 대한 답이에요. 그걸 이해한 것들에 대한 결론이죠. 근데 남자는 왜 그럴까 중에 그거 진짜 놀랬던 건 웃기만 해도 자기를 좋아한다고 착각하는 거 그리고 심지어 심지어 막 따라와요. 추석추석 네? 진짜요? 진짜요. 난 왜 이런 경험이 없어 저는 갑자기 갑자기 제가 무슨 죄인이 되는 것 같아요. 죄인이 아니 이 베스트 세븐 목록이 선생님이 공감이 많이 되는 목록들인가요? 좀 세대 차이랄까 이런 거 느껴지지는 않으신가요? 혹시? 아니요. 이거 거의 다 그대로 공감이 되는데요. 그래요? 그리고 이걸 이 목록을 보면서 제일 많이는 우리나라 남자들이 특히 남성 중심 사회에서 남아 선호 사상 아래에서 양육 성장되기 때문에 갖게 되는 아주 특별한 나르시시즘이 있어요. 그게 바로 1번 같은 거군요. 2번 같은 거예요. 1번 2번 나르시심의 문제로군요. 양말 뒤집어 벗어넣는 것도 그거는 아내가 당연히 빨아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내가 뒤집어서 빨아서 개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저는 빨래를 제거하기 때문에요. 해당되는 게 세 가지인데요. 1번 한 번 웃어줬더니 자기 좋아하는 착각하는 남자. 이거 약간 저 있고요. 3번 여친이랑 여친 아내랑 길거르면서 5만 여자 다 스캔하는 남자. 약간 좀 이런 거 있어요. 그 다음에 7번 카메라 모으다가 이제는 자전거 저는 자전거는 아니지만 카메라 좋아하다 그 다음에 오디오에 빠진 남자 뭐 이런 건데요. 그 집안 방안에 지름길인데 나머지는 해당 사항 없고 1, 3, 7번이 좀 문제 인 것 같고요. 많은 거죠. 이런 사람들이 네. 많은 거죠. 저는 아까 1번 2번 말씀하셨는데요. 남아 선호 사상의 폐해 저는 여기에는 없지만 자기 배부르면 다 배부른 줄 아는 남자들 이건 뭐예요? 부착음 겪었어요. 무슨 말인지 참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 식당에서도 밥을 자기 혼자 막 먹고 고기 빨리 집어먹잖아요. 고기나 아니면 무슨 음식 같은 거 그러면 일단 자기 배부르면 주변 사람들이 밥을 얼마나 먹었는지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아유 배부르다. 그만 먹자. 갑시다. 그만 먹자. 아니면 더 주문하려고 그러면 그거 왜 더 먹어 이러면서 최근에는 7명이 무려 밥을 먹었는데 나중에 밥을 볶아 먹는 자리였거든요. 저는 그것만 기다리면서 안 먹고 있었는데 다 같이 나눠 먹으려고 3인분을 시켰더니 아이고 하나만 먹지 배부른데요. 제가 열이 제대로 받아서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것도 해당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먹었어요? 못 먹었어요? 제가 고집 부렸어요. 먹어야 한다. 잘하셨어요. 먹어야죠. 그래서 고집 부려서. 그게 극단적 나르시시즘인데 자기가 중심인 거예요. 모든 상황에. 그리고 세상이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착각하는 거죠. 내가 배부르면 세상도 배부르다. 근본적인 배려심의 부족 같은 게 좀 있는 거죠. 그렇죠. 나르시시즘이 자기애잖아요. 오직 자기만 중요하고 자기 욕망만 소중한 거죠. 관련해서 저는 사실 뒤에 여쭤보려고 했던 건데 제가 이 책 읽으면서 제가 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 이게 이제 1번하고 관련이 있는 건데 한 번 웃어줬더니 자기 좋아하는 줄 착각하는 남자라는 게 혼자 사는 여성들의 문제 같은 거 저는 사실 잘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제 딸한테 늘 한국 사회는 무조건 여자한테 불리한 사회이기 때문에 결혼하지 마라. 난 너 결혼하기 정말 바라지 않는다. 혼자 살면서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그냥 너네 집에 불러서 같이 놀기도 하고 그러나 결혼은 하여튼 이 시댁이라고 하는 세트로는 무지하게 못 쓸 게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늘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선생님 책 읽다 보니까 여자들 혼자 사는 것도 만만치 않구나. 혼자 사는 게 그런 얘기 있잖아요. 택배 같은 걸 계속 갖다 주면서 추군덕 거리는 경비원 얘기. 저는 이런 생각 한 번도 못 했고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못 했는데 그것도 그렇고 어떤 좀 한적한 동네로 이적을 했더니 시골 이장이 계속 찾아오면서 관심을 갖고 도와주다가 저녁이 되면 집으로 돌아가지를 않더라. 이런 얘기는 혼자 사는 여성들이 겪는 문제인데 남자로서는 제가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상상해 본 적이 없는 제가 사람 풍경인가에 그런 표현을 썼는데 혼자 여행을 하다가 어디 이렇게 벤치나 계단에 이렇게 잠깐 앉아서 쉬잖아요. 그러면 10분도 지나지 않아 누군가가 와서 추군덕 거려요. 그래서 제가 책에다 어떻게 썼냐면 이 사람들은 혹시 혼자서 여행하는 여자를 길가에 떨어진 과일쯤으로 생각하는 게 아닐까 그 표현을 읽을 기억이 나네요. 그런데 이거는 미국 심리책에서 본 통계인데요. 혼자 사는 여성들이 범죄에 노출될 확률이 훨씬 높대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런 특히 이성과의 관계에서 성범죄에 노출될 확률도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저는 다른 나라에서 제가 살아본 적이 없으므로 적어도 한국에서는 자신의 여성성을 깨닫게 되는 방식이 상당히 난폭하지 않은가 또 약간 폭력의 형태로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내가 여성이라는 걸 자각하게 되는 계기가 내가 여자로구나. 이거를 아주 난폭하게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예를 들어 저는 이제 20대 초반부터 자취생활을 오래 했으므로 혼자 살았던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 그 단연간의 경험으로 주거를 선택할 때 반드시 있는 조건이 있어요. 1층은 절대 안 된다. 1층은 절대 안 되는 온갖 일을 그 다음에 세창살이 있어야 되고 세창살이 있어야 되고 1층이 아니면 괜찮은데 최소한 2층 위에는 살아야 되고 1층 안 되는 걸로 늘 그런 불안과 어떤 부협이 있군요. 실질적으로 겪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약자구나라는 걸 깨달으면서 여성성을 인식해요. 맞아요. 그래서 여자들끼리 모여서 얘기하면 남성의 폭력에 노출된 경험이 없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런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게. 지하철에서도 늘 어떤 밤에 이렇게 골목을 걷는데도 이렇게 조그만 칼을 들고 와가지고 지갑을 내놓으라 그러는 청소년들을 만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남자들은 왜 그런가를 얘기해야 되는데 자칫 오늘 남자를 위하여 해야 여자를 위하여 책 얘기가 될 것 같아요. 네. 최근에 개콘의 두근두근이라고 하는 코너가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정과 사랑 사이에 오락가락하는 음악이 쭉 나오면서 갑자기 둘이 표정 바뀌고 이런 건데 이 책에도 언급이 되죠. 남자와 여자는 정말 친구가 될 수 없나. 선생님 되게 재밌는 표현을 쓰신 게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시면서 그게 진짜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니라 선생님 취지는 사실 남자들이 그걸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불가능한 거다라고 하는 묘한 결론을 내리고 계시거든요. 되게 저도 10대 후반 20대 초반에 고민했던 문제 같아요. 친구가 가능하냐 같은 어떤 남자들 입장에서는 불가능한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뭐예요? 남자들이 이렇게 욕망이 움직이는 예쁜 여자랑 마주 앉아가지고 대화만 하고 있기엔 남자들이 생물학적으로 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네. 남자들이 가진 문제가 있는 거죠. 케이스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그리고 남자가 여자를 친구로 여기 친구의 범주에 두는 이유는 언젠가 그녀가 애인이 될 가능성이 있을 때에만 거기다 친구의 범주에 두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언젠가는 잘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가능성이 있을 때만 친구로 두는 거죠. 그러니까 그녀가 결혼을 하면 그다음에 친구에서도 빼빠지는 거죠. 이 놀라운 진리를 어떻게 간파하셨어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친구가 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 뭔가 하면 옛날에 연애를 했다가 잘 헤어지면 그다음에는 오래 가는 친구가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친구가 된다는 건 잠정적으로 연애할 수 있는 상대거나 예전에 연애를 했던 상대거나 이런 상대만이 남자 입장에서 친구로 여겨지고 그 이외의 여자들은 친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떠세요? 저는 근데 되게 좀 여자친구들이 좀 많은 편이고요. 제가 교회에서는 어려서 자랐기 때문에 여자친구들이 많은 편이고 사귀다 헤어진 옛날 애인 비슷한 친구들하고도 여전히 친구로 되게 잘 지내는 친구들이 있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그게 저는 요즘 이런 생각 내가 기본적으로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섹스 어필하지 않구나. 근본적으로 그게 성적인 강렬한 매력이 없다 보니 솔직하게 대답해 드릴 수가 없네. 없다 보니 이게 친구들하고 이게 친구가 막 되는구나 싶은 게 조국 교수님 보면 조국 교수님 여자들한테 무척 조심을 하세요. 늘 여자들하고의 관계 조심하는 게 좀 이렇게 몸을 살인다는 느낌이 있잖아요. 확 사리는 왜냐하면 대학 때부터 막 여성들이 돌진을 하는 거예요. 막 돌진은 다 조국 교수님한테 그러니까 이 양반은 그때부터 늘 내가 살 길은 조심하는 수밖에 없다 가 된 거고요. 저는 저한테 돌진을 안 해서 본 적이 없거든요. 한 번도 그래서 그런지 그냥 편한 친구들이 좀 있는 그러나 그래도 남녀관계에는 묘한 약간의 핑크빛 같은 건 좀 있는 것 같아요. 늘 그게 말씀하시는 거일 수도 있지만 그냥 잘 자제하고 넘어가지만 약간의 핑크 같은 거는 아예 없을 수는 없다. 그게 남성들이 항상 여성과의 관계에서 언젠가는 그녀와 잘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놓지 않는 그거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저는 그러니까 여자친구들이 많은 이유는 제가 냉정해서인 것 같아요. 얘는 나랑 자고 싶은 마음이 조금 더 없다는 걸 제가 알고 늘 알아서 조심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냥 관계가 오래 유지되는 그렇죠. 그냥 플레인한 친구 대학 4년을 같이 다니고 이런 친구들도 친구들은 저도 많이 있지요. 그런데 그거 말고 남자 쪽에 석심을 품고 있는데 그냥 친구로만 지낼 수 있느냐 그러니까 저 상대에게 욕망을 느끼는데 그런데 그녀는 욕망에 응해해 줄 마음이 없는데 그런데 그 관계가 친구가 되느냐 그거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럴 가능성이 없어지면 흥미가 쭉 떨어지면서 남자들은 다른 어떤 대상을 찾아 나선대는 거죠. 그런 면이 있죠. 그런 면이 있는. 선생님 오늘 방송 오시면서 두식사님께서 나이 먹을수록 여자 잘 모르겠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저도 나이를 먹을수록 남자를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요즘 옛날에만 알았나요? 저는 한때는 바깥에서 너무 비웃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저는 한때는 제가 저한테는 연애의 경험이 여자를 좀 안다고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요즘 갈수록 모르겠다는 쪽으로 가는 거고요. 상정은 선생님은 저도 연애 경험이 있습니다. 좀 안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던 그건 아니지만 원래 몰랐지만 더 모르겠다 정말 요즘은 뭔가 인류라는 이름으로 묶이긴 하지만 정말 다른 종의 생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잘 정말 모르겠다. 나는 여자 저런 어린 후배 여성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데 저 여성들이 꿈꾸는 이상형 남자 중에 제일 많이 꼽는 게 대화가 통하는 남자예요. 자기 이상형도 그렇지 않아? 대화가 통하는 남자. 그런 거 같네요. 그래서 내가 여성들이 이상형이 대화가 통하는 남자라고 말할 때마다 제가 이렇게 말해요. 남자들은 말을 할 줄 몰라. 자기를 표현하는 언어도 갖고 있지 않아. 원래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 감정이 뭔지도 몰라. 그리고 남자의 이상형은 뭔지 알아? 뭔데요? 섹스가 통하는 여자. 그래서 둘이 마주 앉아가지고 다른 걸 꿈꾸면서 서로 고통받는 거야. 여자는 왜 말이 안 통할까? 남자는 왜 저 여자는 나한테 섹스를 안 줄까? 이러면서 서로 고통받는 거예요. 선생님 방금 하신 말씀하고 연결 지어서 저는 잘 모르겠다는 생각을 요즘 더 하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 이번 책 읽으면서 힌트를 얻는 것 같아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런 확신들 선생님 방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좀 약간 불편하게 느껴지는 순간들도 있었어요. 사람이 되게 복잡한데 남자가 다 그럴 리가 없다. 그렇죠. 다 그럴 리가 없다가 아니라 남자 여자를 떠나서 인간이라는 것이 얼마나 복잡한 관계라는 게 얼마나 복잡한데 정말 이것뿐인가 관계가 이렇게 단순한 것 같다 얘기할 수 있나. 정말 그것뿐이야. 정말요? 답이 어떻게 얘기해야 돼? 정말 그것뿐이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마.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책 속에 사람이 있다 길이 있다 울림이 있는 감동과 재미 버라이어티 북 토크쇼 창비 팟캐스트 라디오 책다방 그런 기대를 딱 거두면 정말 쉬워져요. 기대는 없지 못해요. 관계가 쉬워져요. 그래서 사실 이 책에서 제일 중요한 게 결국은 남성들의 섹스 문제를 얘기를 좀 하시잖아요. 그래서 섹스는 남자들이 모든 감정과 욕구를 해결하는 단 하나의 창구이다. 그들은 섹스를 함으로써 안정감, 이해받는 느낌, 편안함을 느낀다. 이렇게 거의 단언을 하시잖아요. 죄송합니다. 저는 이게 남자들은 상당히 알고 있는 진실인 것 같고요. 이미 알고 있는데 여자들은 정말 모르는 거예요. 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뭐라고 할까요? 만족을 얻는 구조가 좀 다르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남자들이 갖는 이 섹스 직전에 내가 이거 한 번만 할 수 있으면 당장 죽어도 좋다라고 하는 그 이상한 상태 있잖아요. 긴장감. 긴장과 거의 인생을 걸어도 되고 내가 이 한 번이면 죽어도 좋다라고 하는 저 정말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어 지금 놀랍죠. 저는 정말 아닙니다. 이걸 아무리 얘기를 해도 되게 두 가지 반응인 것 같아요. 남자가 그럴 리가 없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저한테 아니 설마 김두식 선생님도 그러세요? 같은 질문을 받으면 제가 무척 당연히 나는 저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꼭 아니라고 하기도 뭐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 이 구조를 설명하는 게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심지어는 어떤 제가 친하게 지내는 어떤 후배한테는 막 남편과의 어떤 문제를 계속 얘기를 해요. 뭔가 남편과 이런 문제가 대박 안 통한다고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면 제가 그냥 어떤 때 굉장히 친한 후배라 쉽게 한 번 이런 얘기를 던져본 거예요. 남편하고 밤에 그런 거는 잘 되냐 그랬더니 그건 뭐 아기 키우는데 우리한테는 그건 중요한 문제가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계속하는 게 제가 진짜 이상한 얘기 같겠지만 그냥 해달라는 때 그냥 다 해줘라. 그러면 다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왜 저를 네가 그런 말을 할 줄 몰랐다는 표정으로 저렇게 바라봐요. 그런데 좀 있다가 와서 고맙다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는 의외로 단순하게 새벽에 깨워서 애들 다 잠든 다음에 이거 19금 아니에요 완전 이거? 한 번 그냥 불쌍히 여기고 제가 이제 극율이 여기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남자를 좀 극율이 여겨봐라. 그래서 그냥 한 번 한 번 해줘봐라.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운일한 표정으로 얘기를 하지? 오래 산 부부들인데도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냥 문제가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진짜 이해할 수 없는 건 결혼해서 사는 여성들이 남자의 욕망을 그렇게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몰라요. 정말 그렇게 모르는. 진짜 놀랐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대화가 안 통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얘기하고 남편이 괜히 화를 낸다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괜히에 들어있는 되게 중요한 요소를 여자가 죽어도 모르는 게 그게 특별히 어린 자녀를 키우는 집들 있잖아요. 애들. 뭐 딸들만 둘이 있고 어린 집 부인들이 남편이 왜 그런지 모르게 남편이 왜 괜히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뭐 나는 결혼을 왜 했는지 몰라 이런 얘기하면서 밖으로 빙빙 들어오고 이런 얘기를 계속하면 제가 그러니까 남성들도 잘못하는 게 그냥 아내한테 솔직하게 내가 원하는 건 섹스다 이렇게 말을 하면 되잖아요. 그런 얘기를 해도 해도 고인들이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고 뒤로 돌아가서 또 물어본다는 거예요. 당신 왜 그런지 모르겠다. 그래서 그냥 제가 이제 정말 나를 신뢰하는 마음으로 한 번만 당신 해봐라. 새벽에 그냥 남편을 깨워봐라 한 번. 그래서 우리 그냥 한 번 하자고 하면 제가 아는 어떤 후배 중에는 놀랍게 뭐 주말에 남편이 이것도 안 해주고 저것도 안 해주고 집안일도 안 해주고 혼자 무슨 짓을 혼자 텔레비전만 보고 막 이런 얘기를 하다가 제 얘기 듣고 정말 새벽에 깨워보니까 주말에 갑자기 집안일을 모든 걸 다 하지요. 집안일을 해도 되는 거예요. 그게 저는 그런데 나는 여자들이 왜 저걸 모르는지 진짜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두 분 말씀하시는 내용 듣고 보니까 집에 가훈 있잖아요. 가훈 액자로 만들어서 붙이는 거 하면 된다가 사실은 그게 안 된다고. 이거 뭐예요. 일치월장하시네요. 빨리 배우네요. 빠르게 하면 된다. 그 뜻이다. 충철어랑. 청출어랑. 저 그렇게 순진하지 않습니다. 사실 되게 중요한 진리인데 그럼요. 특별히 젊은 부부들 애기 키우는 부부들 저는 이런 문제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냥 남자는 정말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100배쯤 단순한 존재다. 정말 미안하다. 진짜예요. 정말 미안한데 그렇게 단순하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잘 얘기를 못하던 거를 선생님께서 잘 짚으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이 놀라운 진리를. 저 30년 동안 남성사회에서 살았다니까요. 알겠어요. 이 얘기 지금 세 번째인가 네 번째가. 알겠다. 이게 참 알 수 없는데 어떻게 이 마음을 알게 됐을까 놀라운 건데요. 그러나 선생님 다음 챕터에서는 또 이렇게 적으셨어요. 남자는 오래도록 자기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지낸다. 아무리 섹스를 많이 해도 행위 뒤에 허탈감을 지울 수가 없고 아무리 많은 여자를 만나도 돌아서면 적막함에 눕혀 빠진다. 자기가 진짜 원하는 것이 육체적 긴장의 완화 수단으로서의 섹스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기까지 남자는 헛된 시도를 되풀이한다. 대부분은 남성 호르몬이 현저히 줄어들어서 더 이상 몸의 충동에 마음이 휘둘리지 않는 시기가 와야만 그 사실을 깨닫는다. 자기가 평생 찾아온 것이 휘몰아치는 섹스가 아니라 편안한 친밀감이었음을 짐작하게 되는 것이다. 이거는 약간 앞에 취지 남자가 원하는 것은 오직 그거다 랑은 좀 다른 취지의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어떤 때에 또 이런 존재라는 걸 느끼시나요? 남자가 원하는 것은 휘몰아치는 섹스가 아니라 그 친밀감이다 하는 어떤 그게 사실은 모든 인간이 기본적으로 원하는 게 친밀감인 거예요. 그렇죠. 그게 어머니와 최초로 행복했던 공생관계에 대한 추억 그래서 어딘가에 정말 나와 한마음 한몸인 존재가 있어가지고 자아경계가 무너진 어떤 상태를 그렇죠. 그런 아주 한전한 친밀감을 머릿속에 꿈꾸는 거예요. 누구와도 그걸 이룰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20대 때는 몸이 에너지가 너무 성호르몬 때문에 너무 몸이 충동질을 당하니까 그것보다 더 몸의 긴장을 해결하는 게 더 급한 거고 그게 더 우선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러다가 호르몬이 줄어들면 그다음에 옛날에 그 꿈꾸던 그 친밀감 그게 원래 원하던 건 친밀감이다 하면 그렇죠. 그렇죠. 애초에 우리 무의식에 깊이 새겨져 있는 게 그러니까 인간의 정서가 형성되는 기본적으로 정신구조가 형성되는 게 생후 3년 그리고 6년 이 시기라고 하는데 그때 아기들이 엄마와 정말 행복하게 보낸 내가 꿈꾸기만 해도 엄마가 모든 걸 해결해주는 그 완전한 충만한 만족감 그런 걸 살면서 계속 잃어가기 때문에 계속 그런 걸 꿈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들이 마음속에 사랑하는 사람과 한 마음 한 몸이 되고 싶다는 욕망이 그 근원이 거기에 있다고 분석을 하거든요. 어머니와의 관계 그러면 모든 아기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사랑받고 자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경험해보지 못하는 못한 사람들은 관계를 맺을 때 파괴적으로 맺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공격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런 사람 그런데 이게 언제나 되면 이게 오나요? 남성 호르몬이 현재에 줄어들어서 더 이상 몸의 충동에 마음이 휘들리지 않는 시기 이게 오긴 오나요? 그게 중년을 넘으면 그렇게 된다고 하던데요. 제가 벌써 한 47살 정도 됐는데 좀 더 있어야 되는 건가요? 중년이라기에 좀 젊지 않으신가요? 아직 좀 젊어서 그런 건가요? 오긴 오는군요. 이런 사람들도 이런 사람들을 좀 도시는 아니 지금 안 왔다고 자랑하시는 거예요?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건데요. 너무 빨리 속을 간팔하셔가지고요. 약간 좀 살벌한 것 같아요. 살벌한 것 같아요. 오기는 온다. 어쨌든. 그런데 정말 친밀감을 찾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어머니가 나가서 일을 하셨었기 때문에 어렸을 때에도 저는 제가 이렇게 이성을 늘 따라다니고 이성과의 관계에 젊었을 때에도 너무나 많은 집착을 했던 이유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같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이제 분석을 대충 끝냈거든요. 그런데 엄마랑 늘 붙어있었던 애들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게 또 이성에 대한 집착 그런 게 또 없냐 하면 딱히 다들 이런 에너지 주체할 수 없는 이런 건 비슷한 것 같고 제가 느끼기에 그냥 거기 책에도 제가 그런 걸 썼는데 여자가 남자를 필요로 하는 것보다 굉장히 더 절박하게 남자들은 여자를 필요로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여러 가지 욕구들이 여자를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보살핌을 받는 거 일상적인 문제들 의식주 문제 그런 걸 해결하는 문제 그다음에 생물학적인 긴장을 완화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여자를 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이에요. 남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더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쫓아다니는 게 아닌가 그게 그러면은 사회적 분위기 때문일 수도 있겠네요. 그런 것들이 여자를 통해 해결되어야만 한다는 어떤 통념이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의 영향일 수도 있겠다는 요즘 젊은 친구들은 여자에겐 많이 의존하지 않잖아요. 요리도 직접 하고 빨래 같은 것도 직접 하고 재밌는 것도 되게 많고 근데 우리 세대만 해도 그냥 양말 뒤집어서 벗어놓으면 아내가 깨끗한 양말을 잘 개켜준 걸 갖다 주잖아요. 그 과정에 대해서 남자는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의존적인 거죠. 빨래 제가 개기 때문에 저는 모르는 세계 얘기인 거고 근데 남자들 아까부터 좋은 이미지 남자들 중에 남자들 중에 이런 면도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게 반대의 경우가 있잖아요. 또 영화 대사에도 나온 유명한 대사 가족하고 어떻게 섹스를 하냐. 제 친구들 중에 이런 얘기하는 친구들 또 많이 있거든요. 아내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남편 그냥 그냥 새벽에 깨우면 된다라고 하는 조언을 제가 해도 되는 상대들은 되게 사이가 되게 좋은 부부들이고요. 그나마 사이가 좋고 대화도 다 되는데 그냥 해결 안 된 문제가 있는 커플들이라면 아닌 커플들도 많잖아요. 가족과 어떻게 섹스를 하냐. 이런 경우는 어떻게 설명이 될 수 있나요? 가족과 어떻게 섹스를 하냐는 그 남자들이 늘 하는 변명은요. 저는 그냥 밖에 나가서 새로운 성적 대상을 찾고 싶어하는 욕망 그거는 모든 생물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잖아요. 그 욕망을 그냥 미화하기 위해서 미화하고 그냥 잘 포장한 포장하기 위해서 하는 그냥 그냥 언어일 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아무 의미도 없는 아무 의미도 없는 그냥 자기가 그냥 바람 피우는데 그냥 핑계를 그걸로 대는 거죠. 그렇구나. 저는 개인적으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이 카테고리들이 좀 흥미로웠거든요. 저는 EBS를 좀 열심히 보는 편인데 거기에 달라졌어요 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혹시 두 분 보시나요? 네. 가끔 본 적이 있어요. 그게 가족 심리치료 프로그램인데요. 이 프로그램을 보면 가족 내 많은 문제들이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말고 그거 말고요. 주로 부부관계에 대한 솔루션 프로그램인데 가족 내 많은 문제들이 가장한테서 비롯되거나 악화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아버지들의 상담이 진행되다 보면 열의 여덟 정도는 다 자신의 아버지들하고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상처를 받은 이 남자들이 아저씨들이 치료 과정에서 어린아이의 모습을 보이는 점이 저는 너무 흥미롭다기보다 가슴 아프기도 하고 왜냐하면 이분들이 나이가 40도 넘고 50도 넘고 이런 분들인데 자기 아버지를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그리워할 때 그런 말이나 행동을 할 때 얼굴이 완전히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말투도 그렇고. 그래서 이 밖에도 또 일상에서 부자관계가 상당히 왜곡되고 또 굴절 되어 있다고 느끼는 경험이 좀 많아서 이런 순간들이 그런 걸 느끼는 순간이 많아서 선생님 책에 따르면 부자관계는 원래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건 방법이 없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버지가 어른이 되는 거죠. 거기 상처 입어서 울고 아이 얼굴이 되는 그 아버지들은 아버지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때까지 아이였던 거예요. 그래서 내면에 상처 입은 아이가 있어가지고 자라지 못하고 몸만 어른이 된 상태로 아이를 낳은 거예요. 아이가 아이를. 그래서 자기 아이를 시기하고 폭행하고 그런 아버지들이 되는 건데 그 아버지들이 그때서야 치료를 받으면서야 비로소 어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건강한 아버지들은 성장하는 과정에서 20대 때 성인이 되고 결혼하면서 아버지가 되고 그런 정신적인 성장 과정을 밟지요. 그래서 진짜 마음도 어른인 아버지들은 자식을 정말 사랑할 수 있죠. 책에 제가 그렇게 썼는데 아들에게 아들을 질투하지 않고 아들에게 경쟁심을 느끼지 않는 아버지라면 진짜 어른인 거다. 마음속에 미숙한 사람들만이 그런데 반대로 죽을 때까지 그게 안 바뀌는 아버지들도 또 많은 거잖아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아이 인체로 죽는다는 생각을 해요. 저는 몸만 어른이지 내면에 상처입은 아이 때문에 이렇게 얼어붙은 내면을 한 번도 어른이 돼보지 못하고 그렇죠. 제가 본 프로그램 중에서 제일 심각했던 사례가 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아들을 너무 무시를 한 거예요. 선생님 책에 등장하는 그 어휘 사용에서 넌 뭘 해도 안 돼 이러면서 계속해서 심리적으로 좌절감을 주고 실제로 실패도 많이 했고 그런데 이분이 14살 때인가 중학생 때 제일 격렬할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영원히 해결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정말 제가 본 프로그램 중에서 물론 각자의 고통은 다 나름 아프겠지만 제일 아프게 보였던 그런 경우인 것 같더라고요. 선생님 또 책에서 건강한 결혼의 종다양성 이라는 카테고리에서 결혼 방식이 다양해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계약 결혼에 관한 이야기가 저는 좀 흥미로웠는데요. 그 밖에 예를 좀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계약 결혼 아니고 그 뭐지 아르바이트처럼 그 뭐라 그러죠 그 계약직처럼 계약 그러니까 일주일에 이틀만 결혼 생활을 하고 5일은 따로 살고 그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결혼을 꿈꾸는 젊은이가 있더라고요. 계약 결혼과 좀 다르죠. 예전 계약 결혼 개념과는 예전 계약 결혼은 사실은 생활을 늘 함께 하면서 어떤 기간만 계약을 하자 그런데 일주일 중에 며칠 만을 얘기하는 좀 변형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아까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딸이 결혼을 안 하기를 원한다고 하셨는데 제 친구 하나도 어머니가 그렇게 말하는 친구가 있어요. 너가 인생에서 제일 잘한 건 결혼을 하지 않은 거다. 그러니까 결혼에 대한 개념들이 적극적으로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되게 많은 여자들이 오래도록 결혼을 안 하면 결혼을 안 한 상태로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떤 결함처럼 보이는 문화 속에서 살아가지고 결혼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상한 공포를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겨내기가 사회적 그런 시선으로부터 느끼는 공포를 이겨내기가 너무 어려워서 싱글을 선택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걸 이겨낼 자신이 있으면 결혼을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여성들이 결혼을 원치 않아도 할 수밖에 없었던 또 한 가지 이유가 경제적인 이유였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여성이 남성을 통하지 않고는 살 방법이 없었죠. 그런데 이제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여자가 직접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꼭 결혼이라는 어떤 시스템 속에 들어가지 않아도 그냥 한 50년 살다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딸한테 그런 얘기를 한 이유가 좋은 남자를 구하 좋은 남자가 만들어지기가 참 어려운 환경이다. 우리나라가 예컨대 SBS 짝같은 프로를 보면서 저는 내내 제 딸한테 저거 완전 저거 안돼. 저 친구도 안돼. 그런데 다 지우고 나면 제 딸이 늘 얘기하는 게 아니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그러면 그러니까 그냥 혼자 살라고 이렇게 결론으로 가게 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저는 부모에게서 딸들 자식들이 아니라 부모에게서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게 1년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네가 결혼을 안 해서 다행이다. 그런데 그 얘기를 딸을 둔 부모 입장에서 나온다는 게 아들을 둔 부모 입장은 또 이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그럼요. 아들은 결혼을 인식하는 우리나라에서 결혼 제도를 몸으로 체감할 때 그 부담감이 아들이 느끼는 부담과 딸이 느끼는 부담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자가 손해인 거예요. 제가 옛날에 20대 제가 한 30, 40대 때 후배들이 결혼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물으면 제가 어떻게 대답했냐면 남자 후배한테는 어머 얘 결혼해 결혼하면 얼마나 좋은데 여자가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그리고 여자 후배가 묻잖아요 그러면 어머 하지마 너 너 가서 맨날 밥하고 빨래하고 자를 왼쪽과 오른쪽의 천사엄마 같은 그런 그게 남자와 여자가 결혼 제도 안으로 딱 들어가면 몸으로 체감하는 현실이 그렇게 다른 거예요. 요즘 애들은 어쩔지 모르지만 우리 세대만 해도 이런 남자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하는 게 있는데 남자들이 가진 근원적인 고독의 문제가 있잖아요. 남자들은 근본적으로 감성적 요소가 아예 없기 때문에 여성의 도움이 필요하다 하는 로즈 킹마 박사의 진단하고 남자들의 문제는 남자들이 해결해야 된다. 남성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게 약간 상반된 입장이잖아요. 여성의 도움 없이는 남자는 절대 안 된다. 남성 하나라면 다른 하나는 남성 남성 들끼리 모임 그런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상반된 입장을 소개를 하시는데요.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저는 둘 다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오직 여자만으로 남성 세계가 만들어질 수도 없고요. 여자의 도움만 있다고 해서 남성이 한 인격체로서 혹은 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완전해질 수 없고요. 그리고 남성 세계만으로 치우친다면 이쪽 여성 내면의 여성성 혹은 여성적 감수성이 결여되기 때문에 그가 또 완전히 창의적인 삶을 사는데도 불가능하고 이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의견을 소개한 이유가 두 요소가 다 필요하다. 남성에게도 남성적 여성적 요소가 다 필요하듯이 여성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성도 여성적 요소뿐만이 아니라 남성적 요소도 받아들여서 사람마다 필요한 정도가 다를 수도 있겠죠. 사람마다 직업마다 다르겠죠. 그런데 어쨌든 한 인간이 두 가지 요소를 다 가지고 있는 게 훨씬 효율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네. 오늘은 뒤이어서 우리가 재밌는 코너를 준비를 했죠. 빵빠라빵 하면서 가야 되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가 직접 이런저런 질문들을 주변에 모아봐서요. 저희가 하는 질문이 아니라 현실적인 질문들을 같이 듣고 선생님이 답을 주셔야 되는 거의 일문일답 코너 같은 거죠. 여러 사람들의 질문을 선생님이 답해 주셔야 되는 코너 몇일까요? 코너 속 코너 하나 둘 셋 상담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군요. 얼었어요. 이런 거 시키면 황정훈 작가는 안 해요. 저는 시키는 대로 그냥 다 하고요. 그럼 우리 첫 번째 질문부터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남자 1호 놀고 싶은 애기 아빠입니다. 전 노는 걸 정말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회사에서도 야유회나 행사 때마다 앞에 나서서 뭔가 하는 걸 좋아하고요. 사람들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걸 참 좋아합니다. 친구들하고도 그렇고요. 막비를 받으면 총각대처럼 밤새 놀고 싶기도 하고 사람들과 재밌는 것들을 하면서 지내고 싶은데 이제 아기도 있고 아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많이 자제하게 되고 또 그런 모임이나 시간이 있어도 뭔가 핑계를 대면서 거짓말을 하게 그렇게 하게 됩니다. 가족들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또 어떤 책임감 때문에 스스로를 이렇게 통제 하고 이렇게 지내고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자유와 어떤 탈출구가 필요합니다. 자유롭게 지내고 싶고 뭔가 제 마음대로 좀 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요. 자주는 아니더라도 가끔이라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선생님 책에도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가만 좀 놔두라는 약간 남자들한테 여유를 주라는 남자들이 아내를 떠나서 친구들끼리 어울려서 등산을 하고 싶어 하거나 조기축구를 하고 싶어 할 때는 그것이 이제 그들이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이니까 여자가 그냥 봐줘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런데 이분은 얘기를 들어보니까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다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고민을 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별 걱정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단 한 가지 사람들 앞에 나와가지고 자기 재능 끼 이런 건 막 펼쳐 보이면서 사람들의 환호와 박수를 받고 싶어 하는 그런 욕망을 갖고 있는 분인데 그런 욕망은 사실은 어렸을 때 아기들이 이렇게 예쁜 짓을 할 때 엄마가 잘한다 하면서 호응해주는 무조건 인정해주고 그런 경험이 약간 결핍되어 있어서 사람들의 인정과 지지를 받고 싶어 하는 그런 욕망의 발현이거든요. 그게 되게 허망하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남들 앞에서 그렇게 뭔가 반전인데 남들 앞에서 이렇게 어리광대 짓을 해서 남들의 박수를 받는 게 내 인생에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내 아내와 가족이 훨씬 중요하지. 그런데 선생님 저는 머리로는 그걸 아는데도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머리로는 이게 참 덧없구나 의미없구나 하는 걸 알면서도 따지고 보면 책을 쓰는 거 강연 다니고 하는 저의 모든 추동력은 이거지 박수 받고 싶은 마음 사람 받고 싶은 거 참 잘 안 바뀌는 그런 거는 그런데 그게 무의식에 있는 욕망이어서 잘 안 바뀌는데 책을 쓰거나 강연을 다니는 건 굉장히 생산적인 일이어서 좋은 쪽이지만 남들 앞에서 어리꽝대짓을 하고 야유애라 송년회 이런 거요? 네, 네, 네. 그런 건 굉장히 허무하게 에너지를 낭비하는 일이죠. 그렇겠네요. 송년회 때 그런 어떤 방금 어리꽝대짓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거 말고도 예를 들어 다양하게 적용해 볼 수 있는 얘기인 것 같기도 해요. 저는 책을 쓰고 있는데 그 책에 대한 반응이나 이런 거 가끔 접합을 보면 칭찬해주면 되게 좋거든요. 그럼요. 사랑받고 있고 사랑받고 있고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살아가는데 근데 이제 사랑받기 위해서 너무 애쓰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예요. 너무 애쓰는 거 하나가 문제고 그 다음에 헛되이 애쓰는 거 이분은 헛되이 애쓰는 거고 너무 애쓰는 건 좀 다른 경우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사랑을 받으려면 가족에게 받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아니죠. 가족 이제 나이가 다 스무 살이 넘었으면 가족에게도 사랑을 받아서는 안 되고요. 자기 자신에게 너무나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욕망이 무의식에 있는 아무리 해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망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현실에서 연애를 해도 그게 안 채워지는 경험을 할 거예요. 그래서 더 막 어쩔 줄 몰라 하고 또 다른 여자를 만나고 이렇게 하는데 핵심은 뭔가 하면 그 욕망은 원래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걸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무의식에 있기 때문에 그걸 알고 그다음에 그 욕망을 포기하라 그래요. 그 욕망을 포기해야지만 그다음에 현실을 보게 되고 현실의 삶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죠. 현실의 애인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남자들한테 이런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게 필요하긴 한데 집에 애기들을 어린 애기들을 키우고 있고 애들은 막 울고 누군가의 애기를 봐야 되는데 남자 혼자 주말에 낚시를 간다거나 캠핑을 가고 싶다고 얘기할 때 이걸 허용해 주기는 여자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요. 그거는 가장으로서 일정 정도의 책임을 져야 하는 요소죠. 그걸 책임을 진 다음에 자기 시간을 갖고 싶을 땐 여자가 허용해 줘야 된다는 참 어려운 왜냐하면 아기 아빠들이 그렇게 혼자 낚시 가고 캠핑 가 있을 때 애기 엄마는 애기랑 같이 방치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결국 회사 핑계대면서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분한테 이런 조언을 해드리고 싶어요. 걸리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그런데 거의 걸린다. 남자들이 거짓말하면 금방 아는 것 같아요. 여자들은 정말 직관적으로 알아요. 이건 거짓말이구나. 저는 가끔 거짓말을 하는데 집에 속아주는 거구나. 이게 속아주는 거지 진짜 속는 건 아니구나 하는 거를 좀 자주 느끼거든요. 두 번째 질문 한번 가볼까요? 우리 안녕하세요. 꽃다운 20대 여자 1호입니다. 제가 최근에 소개팅을 했는데요. 친구가 소개팅을 해준다 그래서 별 생각 없이 나갔는데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이 나온 거예요. 얘기도 잘 되고 분위기도 괜찮아서 다시 만나면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상대방도 저한테 호감이 있을까 했는데 다행히 그 사람도 저에게 호감이 있는 것 같이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도대체 저한테 애프터를 하질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으면 차라리 연락을 안 하면 될 텐데 계속 연락은 매일매일 하고 뭐 잘 잤냐 밥 잘 먹었냐 이런 얘기는 하면서 도대체 만나자고 하지를 않아요. 벌써 처음 만난 지 2주가 넘었는데 제가 먼저 데이트 신청을 할까 하다가도 이 사람이 이렇게 물어보지 않는 걸 보면 나한테 호감이 없는 것 같은데 내가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먼저 선생님한테 여쭤보려고요. 이건 답이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 답해주세요. 이건 그냥 그냥 만날 마음이 없는 건데요. 그래서 이 남자는 그냥 안 만나면 되는 빨리 잊어버려 일종의 어장관리를 하면서 그냥 문자 정도 예의를 표하는 거지 직접 만날 의지까지는 없는 사람이라 그냥 안 만나면 되는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제가 이런 똑같은 얘기를 어떤 후배가 고민을 해서 똑같은 얘기를 들었어요. 그냥 너무나 예의를 갖추고 즐거웠다고 연락드리겠다고 그러고 연락 안 하는 연락 없다가 또 예의처럼 일주일이 지나서 전화 한 번 하고 또 연락 없다가 또 일주일이 지나서 전화 한 번 하고 이러는 남자가 있는데 이 남자 도대체 뭐냐 네. 그래서 제가 그 여자의 인생에서 사라지는 남자들 이런 항목에 그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여자의 인생에서 슬그머니 사라지는 케이스 중에 소개팅을 하고 즐거웠습니다. 연락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연락 없는 남자는 마음이 없는 거다. 남자가 마음이 있다면 정말 아주 바쁜 시간에서라도 시간을 쪼개서 30분이라도 달려온다. 30분 만나기 위해서 3시간도 달려오는 게 남자다. 제가 오히려 궁금한 건요. 이런 자명한 거를 왜 여자들은 모르고 이걸 궁금해할까 하는 게 더 의문인 여자들은 진짜 몰라요. 모르는군요. 정말 연락할 줄 아는 거군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아니 근데 저는 제가 궁금한 건 남자들은 왜 명백하게 입장을 안 밝히냐는 거죠. 그렇게 슬그머니 꼬리를 감추냐는 거죠. 아니 그렇다고 헤어지면서 네. 오늘 죽었습니다. 당신은 연락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헤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냥 다음에 연락 드리겠습니다. 하고 연락을 못 드리는 걸로 이미 다 얘기가 된 거고 그나마 좋은 남자라서 이렇게 한 거죠. 괜찮은 남자라 그냥 거기서 안녕히 계십시오. 오늘 별로여서 다시는 연락 안 드리겠습니다.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아닌가 이게 너무 분명한데 분명하게 여성들한테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이거는 그냥 아닌 거예요. 이건 마녀사냥만 봐도 바로 답 이거 0.1초 안에 띠 누르면서 이건 아닙니다. 그냥 답할 것 같은데 네. 3번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내일 결혼하는 여자 여자 이호입니다. 네. 정말 내일 결혼하는데요. 여대 때와 달리 결혼 준비하면서도 토닥토닥 제법 많이 싸웠어요. 진짜 연애랑 결혼은 다른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해야 이 남자랑 행복하게 사랑하면서 오래오래 살 수 있을까요? 교과서에서 나오듯이 양보하고 참고 믿으며 살라는 그런 말 말고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이면서 생활 속에서 바로바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팁을 받고 싶습니다. 선생님 저도 지금 그 얘기를 하려다가 이게 또 메시지가 잘못 전달이 되었네요. 뭐냐 하면 남자는 원래 그런 존재니까 해달라는 때 좀 해줘 이렇게 대답을 하면 너무 또 이게 남자들한테도 문제 여자들한테도 마치 여자들한테 결혼하면 그럴 의무가 있는 것 같이 또 읽혀줄 수가 있잖아요. 참 답하기 어렵지만 약간 뭐라고 얘기할지 모르게 아까 그런 대답했으니까 예전에 어떠세요? 선생님 말씀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요. 그다음에 이런 팁을 어떤 걸 참고 아까 뭐랬죠? 참고 양보하고 믿음해달라는 거 말고 구체적인 팁을 저는 몇 가지 생각해봤는데 하나는 그런 거 있을 것 같아요. 도둑이 들었을 때와 불이 났을 때를 제외하고는 소리를 지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목소리 톤을 높이지만 않아도 이 평화로운 관계가 정말 유지되거든요. 그거 하나 두 번째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할 때에는 이 친밀감의 거리 안으로 이렇게 접근해서 한다. 그러니까 저기 있는 사람한테 당신 어쩌고 어쩌고 이렇게 하지 않고 가까이 60cm라 그러잖아요. 친밀한 사람을 들이는 거리가 60cm 안으로 다가가서 무슨 중요한 얘기를 할 때는 한다. 아우 그건 중요한 팁이네요. 그리고 그 60cm 안에 다가가서 얘기하면서 동시에 손이나 뭔가 잡고 얘기하면 스킨십 정도 그러면 훨씬 더 안정감 있게 소통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 팁이 있다면 그런 건데 남편이 늦게 들어왔을 때 당신 왜 이렇게 늦었어 이런 식으로 언제나 상대방의 행동을 판단하거나 평가하는 말을 하는데 그런 말을 하는 대신 내 감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늦어서 걱정했어 유가 아니라 아이 화법 그리고 아이 화법 에서 나의 감정을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 그런 식으로만 하면 언어로서 이렇게 부딪힐 일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충분히 도움이 된 아 전 가까이에서 좀 손을 잡고 같이 얘기를 해라 좋은 것 같아요. 4번 질문 한번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연애하고 싶은 30대 초반 남자 이호입니다. 저는 부모님하고 떨어져서 살다 보니까 외로울 때가 많은데요. 그래서 연애하고 싶은 마음에 요즘에 꽤 많이 소개팅을 했는데 좀처럼 안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소개팅은 목적이 확실하다 보니까 좀 마음이 편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딱히 또 뭐 어떻게 자연스럽게 만날 방법은 잘 모르겠고요. 과연 어떻게 해야지 자연스럽게 여자를 만나서 연애를 할 수 있을까요? 뭔가 마땅한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요? 이 소개팅을 하는데도 자꾸 마음에 안 든다는 건 눈이 너무 높다는 거 아닐까요? 아 그럴 수 있죠. 네. 눈이 너무 높아서 문제다? 아니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여자를 자연스럽게 만나면 그렇게 의무감에서 우리는 요이 땅 이제부터 결혼을 목표로 만나는 거야. 이러면 여자도 남자도 부담스러워서 이런저런 부정적인 아주 작은 기미까지도 다 걸릴 수 있거든요. 마음에 걸려서 물러넣을 수 있는데 그러지 말고 여자가 많이 가는 곳에 가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 옛날에 어떤 남자가 여자를 만나러 좋은 여자를 만나러 클럽에 가는데 왜 이렇게 좋은 여자가 없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클럽에는 좋은 여자가 없어. 좋은 여자를 만나려면 좋은 여자가 있는 곳에 가야지. 네. 그래서 그 친구가 갑자기 어학원에 다니더라고요. 호모하는 방법이네요. 그러니까 이분도 여자가 많은 곳에 가서 여자를 만나는 기회를 얻는 게 좋지 않을까. 클럽에 가도 좋은 여자는 있지만 당신이 바라는 스타일의 그런 좋은 여자는 없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결혼 생활을 함께 할 만한 좋은 여자. 좋은 여자는 잘 없다. 저는 진짜 멘탈이 썩었나 봐. 여자가 많은 곳에 가라고 하시길래 제가 여탐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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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말보다 더 충격이 멘탈이 썩었나 봐요. 멘탈이 썩었나 봐요. 권전한 거 아니 권전한 것인가 소설가께서 자기가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자기가 좋은 남자가 되는 거 되게 중요하고 일단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남녀 다 떠나서 좋은 사람 되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그다음에 다른 하나는 특히 젊은 남자들 같은 경우엔 늘 서두르다가 지는 것 같아요. 서두르다가 서두르다가 같은 여자를 앞에다 두고 유부남하고 총각이 게임을 하면 무조건 유부남이 이긴다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여유가 있기 때문에 뭐 싫으면 관두시고 하는 태도를 가지는 사람과 나는 당신이 죽어도 좋고 막 이런 태도를 여자는 일단 부담을 느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총각들이 좀 알아두면 좋을 약간 여유 같은 거 그런 거 같고요. 다섯 번째 질문을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결혼하고 싶은 30대 골드미스 여자 사모입니다. 저한테는 남친인데요. 연아예요. 잘생기고 똑똑하고 자상하기까지 해서 저한테는 너무 잘 맞는 남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연아라 그런지 마음에 좀 부담이 되는 게 있는지 제가 결혼 얘기를 하면 좀 피하는 것 같아서 속상할 때가 많아요. 원래 남자들은 결혼하기 두려워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원래 남자들은 그런가요? 궁금해요. 책에도 있는데 남자들이 책임감 정말 두려워하잖아요. 그리고 정말 책에도 있는데 연상의 여자랑 결혼 사귀다가 도망친 남자 얘기 나오잖아요. 총각 남자들이 부모님과 인사하는 것부터 싫어하잖아요. 맞아요. 결혼은커녕 우리 부모님 좀 만나볼래? 그래도 싫어하잖아요. 깜짝 놀라잖아요. 너무 큰 부담과 책임의 세계로 들어가기를 두려워하는 거죠. 네. 그래서 남자에게 책임감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저도 결혼을 안 해봐서 답이 잘 없죠. 사실은 이거는 완전히 남자에게 달려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성이 할 수 있는 선택은 그 남자랑 계속 불안한 관계로 가든가 헤어지거나 아니면 결혼할 수 있는 상대를 만나거나 저는 헤어지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이렇게 나는 사실 결혼을 원하는데 너는 결혼을 원하지는 않는 것 같다. 만약 그렇다면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불일치잖아요. 그럼요. 그러면 연애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헤어질 마음을 먹는 거고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결혼도 마찬가지고 헤어질 마음을 먹고 있으면 오히려 그 관계가 오래 잘 가고 그런데 헤어지는 게 두려워지는 순간부터 일이 좀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많이 아 선생님 말씀이신가요? 네. 제 얘기 제가 요즘 생각하는 감탄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저도 아니 그건 제가 제자들 중에도 예를 들면 남편과의 문제 같은 거 얘기하는 친구들한테 이 답을 주거든요. 그냥 헤어질 생각을 한번 해봐라. 의외로 관계가 좋아지는 못 헤어지죠. 여성들이.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듣는데요. 참 어려운 질문이네요. 이분은 진짜 걱정이 되네요. 네. 이런 상황. 애매하죠. 정말 애매한. 여섯 번째 질문인가요? 네. 아이 둘 키우는 직장맘 여자 사오입니다. 제가 아들이 둘인데요. 요즘 세상에 애 둘 키우면서 직장 다니기 정말 쉽지 않죠. 애들한테 집중하면서 살림만 하면 좋겠는데 그럼 또 왠지 미래가 없을 것 같고 그런데 지금 당장 또 우리 애들을 보면 애들이 너무 불쌍해요. 그렇다고 회사가 그렇게 꿈의 직장이냐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회사 옮긴다고 해도 또 똑같은 일들로 힘들 거를 아니까 그냥저냥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만은 꼭 아니니까 일을 하는 것은 또 저를 위한 것이기도 하니까요. 그렇지만 가끔씩 내가 너무 소모된다는 느낌이 들 때가 많아요. 집에서나 회사에서나. 그래서 좀 자신감이 넘치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선생님 답해 주시죠. 이건 더 어려운 질문인 것 같고요. 그냥 저도 맞벌이인 집에서 애 하나를 키운 경우인데 언젠가는 이것도 끝이 온다 하는 거. 애들도 좀 크고 어떤 시기가 오는데 그런 시기를 생각하면 어려워도 잘 넘기면 또 애들은 언젠가는 크게 돼 있고 제가 나이 드신 노인들을 좀 모시다 보면 그건 대개 출구가 없는 거잖아요. 좋은 결말이 없는. 그런데 애 키우는 건 그나마 언젠가 좋은 결말을 기대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냥 그런 생각을 갖고 생각보다 그 한 10년 정도의 시간이 빨리 지나간다. 그 후에는 그래도 힘들어도 두 가지를 같이 버티시는 게 좋을 수 있고 그리고 철저하게 개인적 선택인 거죠. 애를 키우기 위해서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 남자든 여자든 또는 그냥 직장을 선택하는 경우 잃고 얻는 게 있는데 그걸 그냥 받아들이고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는 선생님 생각. 저는 그 저도 이제 직장생활 하는 동안에 여기 아까 소모되는 느낌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이런 느낌을 받은 적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재충전 없이 계속 내 아내 거를 빼서 사용하기만 하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은 적이 많았고 그래서 빨리 회사를 그만두고 내 글을 쓰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적도 많은데 나중에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 돌이켜보니까 어느 지점에서 중요한 걸 깨달았는데 소모된다고 느꼈던 그 10년이 사실은 내가 사회적으로 경력을 쌓고 그다음에 많은 경험을 하고 지혜를 얻고 그리고 삶의 기본 걸음이 되는 것들을 얻었던 시기였다는 걸 알았어요. 소모된 게 아니었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도 지금 소모된다고 느끼는 거는 너무 피곤하니까 그렇게 느끼실지 모르지만 사회생활을 통해서 나만 월급뿐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많이 얻고 있다는 걸 깨달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직장과 내가 서로 윈윈하는 관계라는 개념을 가지면 내가 직장에서 이렇게 소모되는 너트 같은 존재가 아니라 나도 직장도 서로에게 유익한 역할을 하는 존재들이다. 이런 어떤 관념의 변화 그런 걸 좀 가지면 태도에도 변화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재밌었어요. 생각보다 이 코너서 코너 상담해 주세요. 이거 한 번 해보니까 또 재밌네요. 네. 그렇지만 이걸 두 번 세 번 할 수 있을지 아니 그건 오늘 김연경 선생님 나오셔서 가능한 거지 아무하고나 이거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이라 좋은 얘기를 나눈 것 같고요. 몇 가지 질문 더 제가 드리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책 보면 이제 그리스 신화, 동화, 소설, 심리, 서적 정말 많은 책들이 소개되고 있고 책 읽다 보면 독서 모임에서 만난 분들 사례가 언급이 좀 많이 되는데요. 주변에 보면 책을 읽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만큼 또 이런 모임을 꾸려서 책을 읽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고요. 독서 모임 이거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모임들을 하고 계신지 이건 그냥 굉장히 개인적인 건데요. 그냥 후배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후배들이 주변에 이렇게 있어서 그냥 아 저 친구들은 정말 한두 권 책 한두 권만 읽어도 뭔가 이렇게 성찰이 이루어져서 삶이 조금씩 변할 수 있겠구나 이런 느낌을 받는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을 모아가지고 같이 책을 제가 읽었던 책 중에서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쉬운 책부터 이렇게 소개를 하고 그 친구들이 읽고 다 같이 만나서 그 책에 대해서 읽은 느낌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그런 모임인데 그걸 하면서 어떤 다른 사람이 좋아지는 걸 보는 기쁨도 있고 치유가 되잖아요. 책을 읽으면서 그렇죠. 좋아진다는 것은 치유되고 성장한다는 것. 변화한다는 것.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이렇게 관계를 주고 받으면서 저에게도 어떤 화학적인 정신적인 화학 변화가 일어나는 게 있고 그래서 최근에는 이 모임을 이렇게 꾸려가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시간들이었어요. 그 모임의 목록이 조금 궁금한데요? 그 도서 목록을 참 궁금해 하시는데 그러니까 제일 처음부터 그러니까 제일 먼저 어른이 돼서 빨리 알아차리고 해결해야 하는 게 사실은 의존성이에요. 우리가 20년 이상 부모에게 의존해 살기 때문에 이 의존성을 깨트리지 않으면 자립적으로 살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계속 누구한테 뭘 기대하고 누가 뭘 안 해준다고 불평하고 이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읽는 책이 의존성에 관한 책이에요. 그다음에 아까 나왔던 나르시시즘에 관한 책 남자뿐만이 아니라 여자도 굉장히 나르시시스트거든요. 그런 식으로 한 가지씩 증상들을 알아차릴 수 있게 같이 책을 읽어나가면서 그러니까 책을 제가 소개를 해주면 그 친구들이 읽어오고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그 책을 읽을 때 어떤 느낌이었는가 그런 얘기들을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얘기를 함으로써도 변화가 일지만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서도 아, 나만 그런 게 아닌구나 그런 변화 같은 걸 또 느끼고 그러는 것 같아요. 사람의 마음을 최근 얼마 동안 계속 붙잡고 계신 건데요. 이게 좀 시간이 지나면서 더 확실해지거나 사람에 대해서 더 알게 되시거나 아, 사람 마음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거 있으면 좀 결론적으로 좀 들려주시겠어요? 그거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요. 사람 마음이 이런 거구나. 사람 마음이 그냥 검기도 하고 희기도 하구나.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만 흰 척을 하려고 해서 문제구나. 핵심이 그건 것 같아요. 내가 검기도 하고 희기도 하다. 어두운 부분을 좀 인정하는. 그렇죠. 그걸 통합이라고 하는데 그렇게만, 그런 마음만 딱 먹으면 불편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두운 걸 자꾸 감추려고 하고 흰 모습만 보이려고 하니까 많은 불편이 약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걸 공개적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되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흰 것과 어두운 것을. 삶에서, 친밀한 관계에서라는. 자기 안에서. 자기 안에서 인정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렇게 하는 거죠. 아니요. 선생님, 앞으로의 계획 같은 거는 어떤 다음 책 계획 같은 거 들려주시겠어요? 아까도 살짝 말씀드렸는데 이제 심리 에세이, 독자들과 소통하는 책 쓰기 이런 것들을 이제 거의 다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만약에 글 쓸 수 있는 시간이 남아있다면 그냥 편안하게 이제는 소설을 천천히 소설이나 쓰다가 한 20년 후에 죽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소위 계획이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계속 쓰는 거. 아니, 제가 죽는다는 말을 하면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더라고요. 저는 안 놀랐습니다. 제가 어떤 친구가 무슨 어디, 어디 어떤 모임에 들어 그건 금기죠, 우리 사회에서 죽음을 얘기하는 게 어떤 모임에 가입해라 뭐 이런 그게 이렇게 좀 활동적인 그런 모임에 가입하라는 문자를 친구가 보냈어요. 근데 제가 뭐라고 답했냐면 난 조용히 20년만 더 살다 죽을 거야 이렇게 답을 보냈어요. 놀랐겠어요. 친구가 근데 안 놀라고 그냥 미안하다 이렇게 답하던데요. 그 친구도 뭔가를 아는 거죠. 선생님을 아는 거죠, 그리고 또. 네, 네. 아, 20년. 20년만 해도 다행일 수도 있죠. 그럼요, 그럼요. 얼마나 사실지 다 모르는 거니까. 네, 오늘 되게 즐거운 시간. 시간이 금세 지나가가지고요. 이 중간에 질문들도 재밌었고 선생님 모시고 남자의 마음 같은 거를 좀 얘기를 나눴는데 실제로는 여자 마음 얘기도 좀 많이 했던 것 같고요. 저는 제목이 남자를 위하여지만 결과적으로는 여자를 위하여지 않을까 아마도 저는 부제가 있잖아요. 아마도 그리고 결국은 이 책도 여자들이 읽지 남자들이 이거를 읽고 우리가 이런 존재구나 라고 깨달을 남자들이면 이미 이 책 안 읽어도 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 거의 없는 어차피 책도 잘 안 읽고 되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선생님 어쩌면 그렇게 남성을 비하하세요? 그런 발언이 괜찮으실까요? 남자들을 갈수록 알게 되는 남자들이 원래 좀 그렇구나 그리고 요즘 갈수록 책은 진짜 안 읽는다. 제 주변에 친구들 보면요. 맞아요. 다 나름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자기 위치가 있고 그래서 대개 밖에서 보면 저 정도 위치면 이런 책들을 읽을 거다 싶은데 정말 책이라고는 한 개도 안 읽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서요. 책은 여자들만 읽나? 강연 같은 데 가도 대개 여성들 거의 8, 90% 여성들인 것 같고 네. 나타나지 않을 뿐 읽는 남자 독자들이 의외로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 강연에 나타난 그 여성들이 집에 가서 남편에게 들은 얘기를 전해주면 파급 효과가 있을 거예요. 우리 긍정적으로 생각합시다. 남자들에게 희망을 좀 오늘 아주 좋은 결론인 것 같아요. 남자들에게 희망을 좀 갖자 하는 말씀으로 오늘 선생님 방송 어떠셨어요? 네. 즐거웠습니다. 저희도 되게 즐거웠고요. 네. 재미있었습니다. 다음에 한 번 또 모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질문들 막 모아가지고 되게 재미있는 예수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감사했습니다.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예수셨어요. 이걸 그 전부터 하셨다는 거죠. 너무 재미있게 들었어요. 10개월 됐나? 되게 재미있어요. 저는 진짜 재미있어요. 이 양반 좀 힘들어하는데 저는 되게 재미있는 왜 힘들어요? 윈윈한다고 생각하지. 작가는 그러나 자기 캐릭터가 황정원 작가는 아니 그게 아니고 그냥 말이 인터넷에 한 번 올라가면 지워지질 않잖아요. 말이 돌아다닌다는 그런 느낌? 부담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인터넷에서 널리 확산되면 좋지요. 널리 확산되면 좋은 이야기를 해야 좋은데 멘탈이 썩어간다는 이야기 깜짝이야. 이것도 지워다. 멘탈이 썩어간다 봐요. 듣다가 보니 빠져드네 듣다가 보니 재미가 있네 책 속에 사람 있다 삶이 있다 길이 있다 지혜 있다 재미 있다 감동 있다 울림 있다 이게 웬걸 기다려지네 책 속에 사람 있다 삶이 있다 길이 있다 지혜 있다 재미 있다 감동 있다 울림 있다 그게 뭔데 그게 뭘까 장비 팟캐스트 라디오 책다방 라디오 책다방은 창비 홈페이지 www.창비.com과 창비문학블러그 창문 라디오.창비.com에서 듣거나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창문 게시판에서는 다양한 책다방 소식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창문 게시판, 아이튠즈, 팟빵의 청취 소감을 남겨주시는 분들께는 창문 게시판, 아이튠즈, 팟빵의 청취 소감을 남겨주시는 분들께는 창비 페이스북의 이벤트를 통해 푸짐한 선물도 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남성 비하적인 발언을 제가 너무 많이 해가지고 어떨지 좀 걱정이 되는데요. 스튜디오 밖에서 PD가 웃다가 거의 쓰러질 뻔한 것에 위로를 받고 그냥 방송은 그대로 내보내기로 했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사람 마음이라는 게 다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약간의 차이를 솔직히하게 받아들이고 서로 극률이 여기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끼리만 즐거워한 게 아니라 청취자분들께도 즐거운 시간이었기를 바라면서 오늘 책다방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방송의 제작과 공급은 출판사 창비가 하고 있고요. 프로듀서 황혜숙, 윤자영, 박주영, 기술 편집의 석상훈, 유군백, 홍보에 지은영, 김종규 씨가 수고해주셨습니다. 월요일 오면 찾아온 라디오 책다방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